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세무조사관의 시각으로 보는 병원 세무접근법 5분 특강 이번 시간은 면세병원의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양식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업장 현황신고서입니다. 제일 위에 과세기간 그리고 사업자의 인적사항들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사업을 하고 있다면 여러 체크하시고 아니면 부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동그라미 수익금액 내역입니다. 수익금액은 항상 사업장 현황신고에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업태와 종목 쓰시고 업종 코드를 쓰셔야 되는데 모르시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기준경비용 코드를 검색해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액과 수익금액 제외금액으로 나뉘는데 수익금액 제외는 고정자산 매각 등 소득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입력해 주시고요. 수익금액은 아래 2번 동그라미인 수익금액 구성명세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셔야 됩니다. 수익금액 구성명세는 첫 번째로 계산서 발행금액과 그 다음에 계산서 발행금액 이외의 매출인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그리고 기타 매출로 나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이 계산서 발행금액과 중복된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금액에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래 3번 동그라미입니다. 적격증빙인 그 수치금액인데 매입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금액 등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들을 적어주시고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4번 기본사항 시설현황에 대해서 적어주시고 종업원수도 적어주시고 그리고 5번 경비가 좀 핵심사항인데요. 기본경비는 좀 실무적으로 대충 쓰시는 분들이 조금씩 있는데 이 사업적 현황신고 작성할 때 결산을 한다 생각하시고 해당 항목들에 대한 정확한 액수를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경비의 이 사업적 현황신고의 액수와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소득률이 오차범위가 많이 생겨버리면 괜히 과세관청에 대한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상태에서 결산을 마무리 친다 생각하시고 경비 부분들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첨부서류가 해당 사항들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해당 서류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업자 수익금액 검토표를 꼭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1번 기본사항 똑같이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2번 총수익금액 명세 및 차이조정 명세입니다. 이 해당 사항이 좀 제일 중요한데요. 우선 첫 번째로 모든 병원 수익은 진료시점에 기속이 되기 때문에 현금주의가 아니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실무에서는 가끔 현금주의로 알고 계셔서 그 18년도의 수익을 추후적으로 건강보험 같은 경우 보험 청구를 19년도에 했을 때 19년도에 수령을 하지만 이 19년도의 수익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18년 수익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보험 수익 같은 경우는 해당 비보험 수익이 얼마인지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비보험 수익을 수익금액 검토표가 아닌 수익금액 검토 부표를 작성하는 병과들이 있습니다. 성형외과, 안과, 치과, 한의원, 피부과가 있는데요. 그 해당 항목에는 비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역들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수익과 비보험 액수를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의 23번 동그라미는 연간지급 내역서의 금액을 입금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번 같은 경우는 연간지급 내역서에서 17년 12월에 진료가 완료됐고 18년 1월에 청구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 해당 금액은 17년도의 수익이기 때문에 차감을 해주고 똑같은 원리로 25번은 18년도 12월에 진료가 완료되고 19년 1월에 청구한 금액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해줘서 18년 수익으로 귀속을 시키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의약품 사용 검토와 그 다음에 마취지치금약 이 부분들은 당연히 정기 2월액과 차기 2월액 맞춰주셔야 되고요. 해당 부분도 허투루 작성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비율에 따라서 당일 연도 사용액과 비보험 환자 수익의 매출 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과세관청에서는 맞춰볼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을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적으로 하나 올려두었는데요. 이거는 피부과 병원의 수익금액 검토 부표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의료기기 현황, 비보험 수익금액, 주요 사용재료 현황 등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해당 사항들은 다음 차시에서 정확하게 알아볼 거고요. 이 사항들에 대해서 항상 좀 유념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면세병원에 대한 사업장의 현황신고 작성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